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이든, 아니면 직접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톰 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생각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정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세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뇌된 것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운이 좋고, 가난한 사람은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자들은 다 운 좋은 사람들 아니야? 나는 그런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맞아요, 부자들은 운이 좋은 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다거나 나는 운이 나빠,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은 나 운이 나빴어, 나는 뭐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됐어 이렇게 뭔가 내가 불가능적인 뭔가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걸 주로 얘기해요 뭐 거기까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운이 정말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운은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지 않았더라면은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다 운이 좋았느냐? 이것만 얘기할게요 운이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건 뭐냐? 운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종류 운의 네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행운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 없는 불행 세 번째는 기회의 운 그리고 네 번째는 해로운 운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없는 행운이 이런 거예요 복권 당첨 같은 거예요 복권 당첨이라든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기 뭐 할아버지 남긴 땅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 없는 행운 내 통제 밖에 있는 행운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굴러들어온 복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유 없는 행운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 없는 불행입니다 아까 이유 없는 행운이 있었으면 이유 없는 불행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벼락에 맞는 거예요 갑자기 뭐 20대에 암이 발견된 거죠 내가 이 암에 걸린 게 내 잘못인가요? 우리가 뭐 아픈 환자분들 병원에 가면 많지만 그분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 병에 걸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뭐 내 불가항적인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벼락 맞는 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운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불행들도 우리 삶에 있더라 돌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산사태로 집 매몰되거나 뭐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이런 것도 뭐 산불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뭐 큰 잘못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제 밖에서 있는 내 통제 밖에 있는 불행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행운이 있었으면 불행도 있다 세 번째는 기회의 운입니다 좋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는 행운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행운을 오랫동안 만듭니다 오게끔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하면은 이 기회의 운이란 것은 좋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는 행운이기 때문에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행운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의 운 네 번째 해로운입니다 해로운 운 해로운은 기회의 운과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미인 거죠 이거는 나쁜 습관이 만든 운입니다 나쁜 습관이 만든 운 내가 나쁜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악운들 불행들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시키려면은 올바른 종류의 운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의 행동을 가지고 노력해서 기회의 운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고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다면은 이거는 나쁜 운을 끌어당기니까 이것은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 거죠 부자들은 이 좋은 습관의 운 기회의 운을 계속 끌어당겨서 부를 추적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은퇴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백만장자 건물주를 만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50대 60대 되신 것 같아요 50대 60대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나이에 10억 가진 사람 왜 없겠냐 누구나 노력했으면 10억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사례를 보면은 그 10억을 못 가져 있다 그럼 그 친구는 왜 못 가졌냐 아내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원비 수술비로 다 쓰니까 열심히 살았더라도 내가 모은 돈이 없다 그 친구는 모은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래서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를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어떤 이상한 운전자가 저를 갑자기 박을 수도 있겠죠? 뭐 무슨 일을 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불강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불강력적인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건 기회의 운이겠죠? 기회의 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운을 불러오는 행운들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들이 나한테 이로운 건가? 그러면 아마 명쾌하게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롭다는 결론이 나오면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시면은 그 행동과 습관을 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통념 부자는 많은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재벌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부자가 되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라는 얘기도 나오고 부모님이 잘 살아야 자식도 잘 산다 이런 식의 부의 대물림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따르면은 2013년 한 조사에 따르면은 고액의 순자산을 지닌 미국의 67%가 자수성가한 100만 명자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는 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92%는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거는 극히 소수다 대부분은 자수성가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통령 세 번째 잘못된 통령 부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게으르게 살고 건물주가 되면은 게으르게 살고 늦게 일어나고 앉아서 그냥 누워서 돈 버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건물주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물주분 그분 인터뷰했을 때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건물관리인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실제 경비원 건물관리인의 삶과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들 내가 주어야 되고 누가 내 집 앞에 토하면은 그거 내가 쓸어 담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하는 업체들 사람들 써가지고 맡겨도 그런 뭐 담배꽁차 하나 휘린 거 그런 거 그런 사소한 건 잘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건물에 대해서 손이 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내 이름에 대한 건물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삶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건물관리인 경비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뭐 편안하게 돈이 많으니까 놀고 먹고 게으르고 살 것 같지만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고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을 추척하실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죠 부의 대물림 부를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는 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조사가 있어요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은 평균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비해서 5배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월압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일에서 타고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월압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대기업 임원분들 만나서 인터뷰 해보거든요 그분들께 물어봐요 제가 임원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가정이 없었어요 진짜 회사에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회사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정말 회사일이 내일이고 가정보다 회사 먼저 셔서 결국 임원이 되셨더라고요 결국 부자들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내가 뭐 게으르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여기 이 책에 따르면 실질적인 그 통계에 따라서도 부유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비해서도 다섯 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동관이 다르기도 한데요 부자들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일이란 것은 곧 놀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뭔가 사회적 정의로서의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노동이라는 거 하지만 그 일이 이미 놀이가 돼버린 그 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그 일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그 일을 정말 놀이처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뭐 18시간, 19시간, 20시간을 하루에 그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강도라든지 일의 양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배 많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뭐냐 좋아하는 일 하셔야 됩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기는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일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6시간만 일할래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근데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6시간만 한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12시간, 14시간 돈 안 줘도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분야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동력 부자는 더 똑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부자의 임명록을 보면 그들 중 50%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벌과 그 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합벌과 경제적 그 부의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 같은 일부 부자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가 나와야지 부자가 된다?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꼭 합벌과 부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가 합벌이 부족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와 합벌을 연결시키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에 대한 잘못된 속념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속념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좀 새롭게 데이터적으로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신 것도 있었을 텐데요 부자에 대한 잘못된 속념을 바로잡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파악해서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카피를 하면 그 부자들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70% 그 정도의 부를 형성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